이준석에 관한 그런 사연들이 계속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네요. 그 제목을 이준석 속속 드러나다. 김소연 변호사가 참 똑똑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걸 보면 민사고를 졸업했죠. 민사고를 졸업했는데 가끔 가다가 오해되는 그런 논쟁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 글 쓰는 것도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글을 깔끔하게 쓴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글도 이렇게 조리정련하게 쓰는 걸 보게 되면 똑똑하다. 다음에 정치계에 입문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이준석 성상납 사건에 성상납을 제공한 그런 소위 물주조의 아이카이스트의 전 대표였던 김성진 씨의 대리인으로 지금 변호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것은 접견한 이후에 김성진 씨를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접견한 이후에 지금 이야기한 내용인데 김성진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네요.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글 쓰는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김성진 입장문입니다. 전 아이카이스트 입장문인데 이준석 멘티님 혹시 내일 조사하는 도중에 30일입니다. 오늘의 경찰관이 직접 감옥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아마 수사를 하는데 내일 경찰관이 조사하는 도중에 경찰관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I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가정을 물어본다면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배움을 나눠주던 하버드 졸업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직속 꿈나무 고등학생 멘티 이명가도 무자비하게 경쟁하여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희망고문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진간장의 시간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기차는 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간장이라는 것은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본인이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앞에서 진술하는 주인공은 자기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6월 30일 날 별일 없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고문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더라도 결국은 진간장이 무얼 부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굉장히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준석도 이걸 볼 거니까 이준석이 굉장히 캥기게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희망고문하면서 애간장 태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6월 30일 날 경찰관 앞에서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네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프레이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아무리 떠들어도 귀찮은 각이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김성진 씨가 이준석과 관련해서 성상납건 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봉박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도 참 이까지는 안 갔을 건데 이준석 씨하고 김성진 씨가 나이차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씨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김성진 씨가 한 번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준석 씨에 대해서 자기가 접대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권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결국은 계속 떠들면서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그냥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여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기하고 사업 사이의 차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본을 유치를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안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돈을 댔던 사람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돈을 잃었기 때문에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아마 간주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사기로 모으니까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준석 씨가 완전히 그냥 김성진한 사람을 그냥 맹폭괴가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다 까볼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밑에 내용은 김소연 변호사 내용입니다. 기우제가 필요없는 아침 인사들입니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의 참고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대리인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6월 30일은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소위 뻗치기를 하시겠다고 알려오신 기자님들 계셔서 혹시 고생하실까 일정을 밀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점심 12시에 그리고 오후 4시 50분경 기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대언론 관계를 김소연 변호사가 상당히 센스가 있네요. 아침부터 땡패째 고생하도록 안 하게. 아울러 작년 고발됐던 이준석 병력법 위반 문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특혜 지원 관련해서 멘토 30인 중 한 사람으로서 김성진 대표는 수사기관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멘티 평가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시 아마 대부분 당선됐던 사람들은 선출됐던 사람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유독 이준석만 학사 자격을 갖고 이렇게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당선된 모양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최초로 시행했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셨던 최경환 장관실에 대구의 지역구를 뒀던 분이죠. 이준석 아버지의 친구 유승민이 이준석 특혜 지원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 공개했습니다. 지원서를 젊은 날에 지원서에도 참 빨랄하게 보통 이렇게 지원서에 이런 사진을 잘 안 넣었죠.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런 지원서를 그냥 슬쩍 흘리는 걸 봐가지고 김성진 씨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알고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한 선호, 불호가 이렇게 뚜렷이 나누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이준석 사건의 이제 소위 종착력이 어느 식으로 지금 나아갈지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속보 형식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뭐 그 집 우물 안 마신다고 그냥 침뱉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평소 은행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뻘대는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칼을 그냥 들이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막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다 달려놓으니까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도 그렇게 막다른 사기꾼으로 그냥 몰아붙여 버리려 놓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그냥 결국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준석은 현재 피위자 신분이다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현재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신민이 아니고 피위자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성접대 무마 의혹의 소위 실행자에 해당하는 김철근 정무실장 경찰에 참고인으로 간 게 아니고 피위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4월 1일입니다 지난 4월에 경찰 조사에 임한 김철근 씨는 피위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의 회유 및 증거인멸 혐의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김철근 씨가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모시는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 가지고 대신해 가지고 성접대 무마 의혹에 관련됐으니까 없는 사건을 가지고 각서를 써주고 야밤충의 대전으로 부랴부랴 내려가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접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마 의혹이 있었는데 성접대 사건 없었다 이거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는 것도 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아경제보도입니다 2월 29일 날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4월 김철근 국민의힘의 당대표 정무실장을 피위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철근 실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장모 씨를 회유하고 정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철근 정무실장은 장 씨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하는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상납과 관련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상납과 관련해서 소위 정거를 인멸하는 행위 또 정거 인멸하는 것을 교사하는 행위가 사실로 이렇게 판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행사 사건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좀 이준석 씨나 이준석 측이 법률적인 대응을 좀 소홀히 하고 이제 이것을 좀 서둘러서 그러니까 너무나 가로세로 연구사가 그냥 폭로를 하니까 당황한 아버지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경찰 조사에서 김철근 실장은 장 씨가 쓴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며 7억 원 투자각서는 대가 없이 작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김소연 변호사는 입장을 분명히 압니다 이준석은 현재 피의자입니다 변호사 김소연의 의견입니다 이준석은 피의자입니다 아래에 김철근 피의자 조사를 보고 많이들 놀라신 모양입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지난 4월 이미 정거인멸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은 당연히 진작부터 피의자였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환이 안 됐던 것뿐입니다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만 끝나면 신속하게 이준석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부분을 무슨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철근 실장이 이미 4월에 경찰 조사를 임할 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만 하더라도 뭐죠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그런 것으로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김철근 씨가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뭐죠 그 소위 원류에 해당하는 이준석 당대표가 기본적으로 피의자라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 법률주를 분명히 이해하면 아닙니다 이준석은 피의자입니다 김철근도 피의자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피의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법률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피의자가 누군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누군가 여러분 아주 명쾌하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피의자라 하면 피의자라 하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다 그럼 뭐 당연하게 이준석은 피의자네요 수사를 받아야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범인을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증거들과 정황들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을 추려서 명단에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명단에 오르게 된 사람들을 모두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수문장님이 공 박사님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2013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이면 7년, 8년, 9년 정도가 되는데 그건 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장님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과 7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다 피의자인 거죠 반면에 피고인의 뜻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다 그러니까 피고인과 그리고 피의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이 형사 사건 이준석과 관련된 행사 사건은 바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을 보시게 되는 김연기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김연기 법률사무소 이길의 김연기 대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사가 피고인을 자기가 사건을 맡은 피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침 2021년도 2월 1일 날 김연기 변호사 이준석의 소위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구한 글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형사변론의 꽃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의뢰인은 이준석 씨입니다 이준석 씨가 김연기 변호사에게 자기 사건을 맡겼습니다 때로는 피의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살기 위하여 변호인마저 기망하고 나중에는 본인마저 속여가며 계속 부인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끝에 만나게 되는 결국 거짓말 추성인 본인 때문에 무너져내리는 본인입니다 형사변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야기 따로 그리고 글 따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김연기 변호사도 이준석 씨 사건을 만났으면 이준석 씨에게 잘 납득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투로 아마 김소연 씨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현재 이준석 형사사건에 그런 의뢰인으로서 맡긴 대리 변호사가 김연기 씨이기 때문에 당신이 글 쓴 대로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딱 두 가지 사건 다 잡아떼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